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배경지우기나 합성, 텍스트 추가 등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여러 앱을 이용하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의 기본 기능만으로 배경지우기, PIP 즉 사진 속의 사진 기능 등의 고급 작업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갤러리의 기본 기능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놀라운 작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눕기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인물 사진에서 배경을 없애는 작업들을 눕기 작업이라고 하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여러 앱을 이용하거나 배경을 지워주는 사이트에서 배경을 지워주게 되는데요. 갤러리에서 간단하게 배경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 운영자님 사진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물 부분 또는 남길 부분을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게 되면서 인물이 약간 확대됐다가 줄어들죠. 이렇게 간단하게 인물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손을 떼게 되면 스티커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도 있죠. 일단 이미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물이 저장됐는데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갤러리에서 저장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물 외에 나머지 부분은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죠. 이것은 하얀색이 아니고요. 뚫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터치해서 사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배경이 까맣게 바뀌었죠. 뚫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확장자가 JPG로 붙게 됩니다. 상세 정보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진 제목.jpg라고 붙죠. 이것은 JPG로 저장된 사진의 확장자가 되겠죠.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보는 사진들은 99% 확장자가 전부 JPG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국제 공통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진을 열어봤을 때 원형이라든지 또는 주변이 꾸불꾸불하게 저장된 사진은 본 적이 없죠. 전부 어떤 모양이죠? 사각형 모양이죠. 그때 내가 원하는 것만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투명 아크릴판 위에 물체만 얹어있는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진에 얹었을 때 투명한 부분은 전부 뚫리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이 그대로 비춰서 보이게 되겠죠. 합성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나 JPG는 주변이 뚫린 상태로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진도 JPG로 저장을 하게 되면 주변이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하얀색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진 위에 이 사진을 얹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하얀색이 그대로 나오죠. 이 부분을 비추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체 외에 나머지 부분을 뚫리게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PNG라는 방식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상세 정보를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확장자가 뭐라고 돼 있죠? .png라고 돼 있죠. 즉 이 이야기는 배경이 뚫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투명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얀색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그냥 하얀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배경이 까만색으로 바뀌는 거죠. 배경이 전부 뚫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다른 사진과 합성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경을 투명하게 뚫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진에 얹어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P라고 하죠. 사진 속의 사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연필 모양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필 모양이 또 하나가 나오죠. 스티커 버튼인데요. 이 스티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그리기 메뉴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펜을 이용해서 사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리기 옆에 보시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스티커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좌측에 있는 갤러리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배경이 없는 사진을 여기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배경이 없는 사진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를게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배경을 없앤 운영자님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영역 자동 맞춤 직접 그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배경이 뚫리지 않은 그림일 때 배경을 뚫어주는 그림이고요. 우리는 이미 배경을 뚫어서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냥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뒷배경이 격자무늬로 바뀌었죠. 격자무늬가 나온 것은 투명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사진을 이 사진 위에 얹어줄 수 있죠. 이렇게 코너 부분을 잡고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회전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을 터치해서 끌고 내가 원하는 구역 위에 얹어줍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확정이 되겠죠. 간단하게 사진 위에 사진을 얹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터치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 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저장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본에 저장하는 방법과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한 장 저장을 하는 방법이죠. 지금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원본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우측 상단에 점색의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다른 파일로 저장은 원본을 그대로 놔두고 한 장을 다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원본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파일로 저장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인물 사진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물체든 이런 식으로 전부 배경을 뚫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인형을 배경을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왔죠. 이번에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지 않고 스티커로 저장을 해 볼게요. 스티커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또 다른 걸 저장을 해 볼까요. 꽃도 될지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꽃을 열었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꽃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뚫어 줄 수 있죠. 이번에도 스티커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꼬마도 배경을 한번 없애 보도록 할게요. 터치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 떨어졌죠. 스티커로 또 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 배경으로 쓰일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스티커로 만든 사진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스티커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메뉴에서 스티커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들어서 저장한 스티커들이 나오게 되죠. 이걸 그대로 여기 얹어 주시면 돼요. 선택을 해 볼게요. 그 다음 사이즈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얹어 줍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바닷가에서 뛰어다니는 아이 같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얹어 볼게요. 스티커도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인형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도 크기를 조절을 하셔서 여기에 얹어 주시면 되겠죠. 적당히 사이즈 조절을 해서 얹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릅니다. 이번에는 꽃도 얹어 볼게요.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사진 한 장에 여러 개의 스티커를 얹을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도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터치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합성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재미있는 콜라주 사진도 만들 수가 있겠죠. 가끔 SNS 사진에 지인들 얼굴을 합성한 재미있는 콜라주 사진들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든 사진들 많이 보셨죠? 콜라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사진 한 장에 합쳐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지인들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아주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배경 지우고 합성하기 위해서 복잡한 여러 가지 앱들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갤럭시의 기본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놔두면 좀 심심하죠?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도 간단하게 넣어주면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텍스트만 써주시면 되겠죠? 텍스트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좀 굵게 만들고요. 컬러도 다른 컬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으로 할까요? 박스도 하나 쳐볼까요? 간단하죠? 직관적으로 보고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를 쳤습니다. 자, 됐네요. 아무 곳이나 터치하면 이렇게 확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간단하게 재미있는 사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잠자고 있는 사진들 그대로 놔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연출을 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본에 저장하면 안 되겠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요. 다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잠자고 있는 사진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꾸며서 지인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안부 메시지나 명절에 메시지를 보내실 때 문자만 보내시나요? 이제 받는 사람의 기억에 영원히 남는 멋진 영상 편지로 마음을 전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비디오 텍스트 앱을 이용하여 10분 안에 누구나 멋진 영상 편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 텍스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비디오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텍스트 넣기 동영상 편집기라고 나오죠? 이 앱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기로 나오고 있죠? 이 비디오 텍스트 앱으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기존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시면 그걸 이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 이용할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없을 수도 있겠죠? 마침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무료 사진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무료 사진과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pixabay.com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검색 버튼 누르시면 pixabay.com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pixabay.com은 무료 사진이나 영상, 음악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포토, 일러스트레이션, 비디오, 뮤직 여러가지가 있죠?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올 이미지로 해서 감나무 이미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영어로 검색하지 않고 한글로 검색해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검색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감나무 사진들이 나오죠? 메시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비어있는 이런 이미지가 더 좋겠죠?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 아래에 있는 사이즈는 너무 크죠?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보통 FHD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선택을 하고요.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완료됐다고 나오죠? 이번에는 가을 하늘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 괜찮죠? 이런 사진들 선택합니다. 또 다운로드 누르시게 되면 또 사이즈 지정을 할 수 있죠? 다운로드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진들을 일단 다운로드 하신 다음 비디오 텍스트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갤러리에 있는 영상들이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모두 보기 누르시고요. 동영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진으로 바꿔줍니다. 포토라고 바뀌었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진을 선택하셔도 되겠죠? 영상을 얹으셔도 되겠고요. 사진을 얹으셔도 됩니다. 갤러리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금방 저장한 사진들이 보이게 되죠? 이 두 개의 사진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 들어와 있죠? 다시 또 갤러리에 들어가서 두 번째 사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체크할게요. 그러면 비디오 텍스트 앱이 실행이 되면서 지금 금방 선택한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하나의 이미지만 얹어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여러 개의 이미지가 얹혀있으면 더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의 전체 길이는 10초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당 5초씩 시간이 지정이 되죠? 영상이 플레이가 되면 하나의 이미지는 5초 동안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다음 이미지가 또 5초 동안 나오게 되겠죠? 얹혀있는 이미지들의 길이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 설정 버튼 누르시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 이미지의 길이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테두리에 까만색 박스가 나오게 되죠? 이 이미지의 길이를 10초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초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도 길이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로 잡아 줄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10초 동안 나오고 그 다음 이미지도 10초 동안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지금 순서가 이 하늘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나무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미지를 터치한 다음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나 영상을 얹고 싶으시면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갤러리에서 또 다른 이미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면 여기는 휴지통으로 지우시면 되겠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더하기 나오면 사진이나 영상 더하는 거고요. 휴지통 누르면 사진이나 영상 지우는 겁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바뀌어 있네요. 그 다음 이 이미지가 쭉 진행이 되다가 다음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얹혀있는 사진이나 영상 사이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가 하나 보입니다. 이 박스를 터치하시게 되면 장면 전환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되고요. 또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장면 전환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장면 전환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장면 전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카멜이라고 되어있는 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장면 전환이 필요 없으시면 X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면 전환 길이도 여기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죠? 너무 짧아요. 그러면 좀 더 길게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면 전환은 1초로 잡혀있는데요. 이걸 늘려서 2초로 잡아볼까요? 그 다음 플레이 해보면 2초동안 장면이 전환되겠죠?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플레이 해보시면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시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보이지 않는 메뉴도 전부 보이게 되죠? 여기서 문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사진에 그대로 텍스트가 나오게 되죠? 원하는 부분에 터치하신 다음 엔터치시면 그 사이에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입력창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간에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터치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곳에 얹어주시기만 하면 되죠? 직관적으로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간단하게 보이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꺽쇠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건 뭘까요? 키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줄이고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건 뭘까요? 로테이트죠? 이렇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X는 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필은 뭐죠? 수정하는 겁니다. 누르시면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전혀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앱의 장점은 다양한 서체를 지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서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스마트폰 앱들은 서체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또는 한 가지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앱은 서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상황에 맞는 서체를 잘 이용하시면 훨씬 멋지게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서체를 이용을 해볼까요? 명절에 보내는 메시지니까 점잖은 서체가 좋겠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서체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지정을 할 수 있고 정렬, 볼드체, 이태릭체, 밑줄, 취소 여러 가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렬은 저는 좌측으로 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좌측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색상을 줄 수도 있고요. 배경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그림자라든지 입체, 간격, 투명도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간격 주시면 글자 간, 자간 간격이 있고요. 행간이 있습니다. 지금 행간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행간을 좀 더 넓혀볼까요? 이렇게 넓힙니다.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넓어졌죠?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간도 넓혀줄 수 있죠? 조금 더 넓힐 수 있네요. 그 다음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구부림을 주게 되면 글씨를 이렇게 구부릴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하나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주시면 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근감 주시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원근감이 적용되게 되겠죠? 여기 좌측에서 취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가 좀 작아졌네요. 다시 또 키워볼게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림자죠? 그림자는 그림자 컬러를 지정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겠죠? 그림자를 까만색으로 주고요. Y축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림자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네요. 그리고 배경을 줘보도록 할까요? 배경을 주시면 이 텍스트 배경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배경이 들어가죠? 필요 없으면 취소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또 배경이 있죠? 이 경우는 뒤에 그림과 글씨가 헷갈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배경을 주시면 되겠죠? 일단 컬러부터 주도록 할까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컬러 버튼 누르시면 내가 직접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죠? 좀 더 키울게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로테이트라든지 가로와 세로 넓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지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 코너를 라운드 시킬 수 있죠? 이렇게 라운드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슬라이드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걸 이용을 하시면 투명도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도를 주시면 뒷 배경도 보이면서 글씨도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이 보시면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너무 떨어져서 보기가 안 좋으네요. 그러면 그림자 다시 가셔서 그림자 위치만 다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X축을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Y축도 약간만 줄여 줄게요.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체크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텍스트는 아래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안 보이죠? 그 이유는 글씨가 보이는 구간이 작아서 그래요. 다시 상단 메뉴에서 문자 누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텍스트 메뉴가 나오게 되죠. 지금 영상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글씨가 있는 부분에서부터 글씨가 나오는 거고요. 그 글씨가 지나가면 다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글씨 길이를 좀 더 늘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고요. 이렇게 당기세요. 그러면 글씨가 거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이용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또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처음부터 계속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글씨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뭔가 움직임을 주면서 글씨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줄 텐데요. 이 상단 메뉴에 보시면 한글로 전부 변형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메뉴들이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은 뭐죠? 움직이는 거죠? 이 글씨의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운동 선택하시면 글씨의 여러 가지 움직임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움직임들이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효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효과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글씨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네요. 자, 이걸로 해볼까요?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죠? 너무 빨라요. 좌측에 있는 슬라이드와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좌측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숫자가 바뀌게 되죠? 자, 2초 동안 나오는 거예요. 플레이해 볼게요. 그렇죠? 여러분이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올라오는 속도는 왼쪽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더 높여주면 글씨가 좀 더 천천히 올라오겠죠? 자, 이때 끝날 때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작할 때의 움직임이고요. 이것은 끝날 때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 글씨가 사라질 때는 어떻게 사라져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끝날 때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거 선택합니다. 자, 똑같이 올라갈 때도 좀 천천히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플레이해 볼까요?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 끝날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텍스트를 여러 개를 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텍스트는 하나밖에 얹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이 시작될 때 텍스트가 올라오고 그 다음 지나면서 텍스트가 나가게 되겠죠? 자, 이때 영상의 길이를 조절을 다시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언제든지 좌측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고요. 해당 사진이나 영상 선택하시고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8초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8초로 줄일게요.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길이를 줄였으니까 텍스트 길이하고 맞지가 않겠죠? 자, 다시 문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텍스트가 지금 길어졌었는데 터치를 한 번 하니까 바로 줄어들었죠? 간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오디오가 있죠? 자, 그냥 이렇게 영상만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음악도 넣어주면 좀 더 멋지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오디오를 눌러보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오디오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음악이 따로 얹을 만한 게 없을 경우에는 앞서 본 픽사베이에서 필요한 음악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픽사베이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터치해서 왼쪽으로 옮기시면 뮤직이라고 있죠? 뮤직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을 선택할지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선택할게요. 그러면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음악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 음악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자, 완료됐죠? 자, 라이센스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이 픽사베이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들은 재판매는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용하셔도 돼요. 자, 다시 비디오 텍스트로 들어가신 다음 음악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플러스가 나와 있죠? 이 플러스가 위치한 부분부터 음악이 들어가게 돼요. 자, 제일 앞으로 가져다 놓고요. 플러스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오디오와 동영상 중에 선택하라고 하죠? 자, 지금 우리가 내려받은 음악이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요. 체크합니다. 그러면 음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을 지정을 했습니다.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처음에 가져다 놓고 플레이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거를 저장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측 상단에서 저장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동영상과 품질이 나오는데요. 동영상은 자동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품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080p FHD가 제일 좋겠죠? 좋은 화질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대신 용량이 커지고요. 영상으로 저장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동 놓으시면 별다른 문제없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디오도 자동 놓으시면 되겠죠?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저장이 되죠?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앱의 좋은 점은 내가 작업할 때는 전혀 광고가 나오지 않고요. 끝났을 때만 광고가 나오죠. 사용하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6초짜리 영상이 하나 저장이 되어 있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이 영상을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문자 앱에 들어가셔서 좌측에서 갤러리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해당 영상 선택하고 전송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대신 이렇게 큰 사이즈의 경우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크기를 좀 더 작게 변경을 해서 보내거나 또는 링크를 보내서 그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두 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카카오톡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플러스 누르시고 앨범 들어가신 다음 지금 그 영상 선택하시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바로 영상이 전송이 되겠죠?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영상의 경우에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원본보다는 화질이 약간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보시는 데는 차이점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디오 텍스트 앱을 이용을 해서 안부 메시지나 또는 명절에 인사 메시지를 보낼 때 기억에 남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 기초 전혀 없는 분들도 터치 몇 번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해서 감사 메시지는 이렇게 기억에 남는 메시지로 보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